런앤런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해보는 코너.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교육 내용을 알차게 준비를 하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 강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 내용은 뭔지 바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추세 매매법입니다. 추세 매매법. 역시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추세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추세, 트렌드 이런 거 좋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세라는 게 왜 중요한지. 추세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떠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시화하고 구체화시켜서 제가 강의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알차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세 매매법인데요. 그럼 추세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추세가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추세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어떤 세력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을 따름.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예요. 주식시장에도 추세가 있고 그냥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여기서 비슷한 말은 뭐가 있죠. 유의어는 대세, 경향, 흐름, 형세, 조류 이런 것들이 추세의 유의어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런앤런을 통해서 한 100번은 말한다는 것 같아요. 트렌드.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당에서는 트렌드를 인지하고 트렌드를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추세와 밀접성이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추세가 있다는 거죠. 주도주 장세가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주도주 장세는 아닌데 예전에 주도주 장세들이 있었어요.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정유주가 시장을 이끌었던 시기가 있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전차라고 해서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주식시장을 이끈 적도 있습니다. 특정 섹터가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을 완전히 견인하는 이런 게 이제 추세를 만드는 주도주 장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추세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개인데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었어요. 지금은 제약바이오주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로 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는 제약바이오주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갑자기 유통주가 백신을 생산할 거예요. IT 업체가 백신을 생산해요? 아이잖아요. 제약바이오주가 백신이든 치료제든 생산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제약바이오주의 몸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시장을 제약바이오주가 완전히 이끌고 나가죠. 이런 게 바로 트렌드, 추세라는 거죠. 두 번째, 여당이 거대화되면서 정책 테마주 강세 현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당 거대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만 해도 여당 거대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어떤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관련된 정책 관련주가 쫙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뭐다? 추세, 트렌드, 주도주장세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흐름을 한 번 잘 알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매매 활용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추세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번 형성된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전에 런앤덤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추세, 상승 추세가 잡히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계속 보여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종목이 안 좋아도 이렇게 급락, 급락, 급락 이렇게 하락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에요. 하락하고 반대하고, 하락하고 반대하고, 하락하고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한단 말이에요. 한 번 형성된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추세는 웬만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인 종목은 웬만하면 계속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하락 추세인 종목은 웬만하면 계속 내려가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추세에 반하는 매매로는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요. 절대 아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승하는 종목을 이제부터는 꺾이겠구나라고 예측해서 팔면 더 올라갑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어? 지금 정도면 많이 빠졌네? 오케이. 내가 발바닥에서 매수하고 지금부터 반등이라고 해서 매수하면 더 떨어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적으로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하셔서는 안 돼요. 횡보 추세에 있다가 살짝 올라가고 이럴 때는 매수할 수도 있어요. 상승 추세 타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는 매도하면 안 돼요. 시장의 힘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에 반하시면 안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차피 개별 종목을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셨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세를 타는 겁니다.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우하향을 보이는 종목은 피하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종목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고 꾸준하고 정말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라면 추세 무시하고 그냥 매수하셔도 돼요. 내가 분석 잘했으면 언젠간 가겠지.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종목 하나를 분석하는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왜? 어차피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는데 주식 공부를 한다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미친듯이 파는 것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유리해요. 어차피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주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힘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추세를 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의 추세를 설명할 때 제가 단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걸 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보면 양봉이 딱 떴어요. 윗고리도 없고 밑고리도 없죠. 좋아요. 두 번째 양봉 어때요? 깔끔해요. 세 번째도 올랐어요. 오 3일째 올랐어? 네 번째. 어이구 또 올랐네요. 자 다섯 번째 거래일에 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과 하락했을 가능성 중에 뭐가 더 높을까요? 알 수 없다고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알 수 없어요.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고 행복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뭐예요?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확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강의는 확률이에요. 높은 확률의 매매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기는 횟수를 늘릴 수 있어요. 100%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70%, 80% 이기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 방법대로 반복해서 하면 손절보다 익절이 많고 수익이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일봉상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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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했으면 이 가격권에서는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이 뭐가 더 높을까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거 사거래일이나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지? 예측하지 마세요. 실제로 차트를 켜놓고 4일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한 종목을 찾아보세요. 그럼 5거래일제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죠. 실제로 상승한 날이 상승한 차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4거래일이고 5거래일까지 양봉이면 6거래일은 6거래일도 마찬가지예요. 7거래일은 마찬가지예요. 양봉이 10개 연속으로 떴으면 10개나 떴으니까 이제 11거래일제 하락할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가능성으로는 11거래일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고점을 예측하지 말고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차트입니다. 180도 반대죠. 요거는 이제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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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이에요. 5거래일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몰라요.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확률은 어떨까요? 당연히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지. 어이구 많이 빠졌네. 오케이. 매수해보자. 지하실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추세의 중요성입니다.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카카오라는 종목이에요. 카카오가 최근에는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전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자, 보면은 엄청나게 연속적인 상승을 합니다. 자, 딱 보기 어때요?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주가가 뭐 얼마였어요? 주가가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게 27만 원이니까 두 배가 올랐어요. 카카오가 뭐 중소형주예요? 개별주예요? 아니죠. 시가총액 최상위의 대형주입니다. 그런 종목이 이렇게 올랐어? 아우, 이제 팔아야겠다. 이제 팔아야겠다. 그럼 이 위치에선 팔아야 될까요? 지금 추세가 깨졌어요? 안 깨졌죠?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집니다. 어때요? 여기서 과도하게 양봉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눌림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상승 추세가 깨졌어요? 아니죠? 지금 이 차트는 어떤 매도의 신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평선 정배열이죠. 상승 추세 이어가죠. 5일선도 안 깨고 계속 타고 가죠. 신고가 경신이죠. 추가 상승에 대한 힌트를 너무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단순히 주가가 2배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수익은 끝까지 누리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 볼게요. 27만 원까지 찍고 쉬어가는 듯 했지만 슈팅을 보이면서 다시 35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한 번 탄 종목은 웬만하면 상승 추세가 잘 안 깨져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추세를 타고 가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볼게요. 현대 제철인데 보겠습니다. 주가가 4만 원도 갔었는데 지금 보면 3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한 20% 이상 빠졌잖아요. 어때요? 딱 보기에도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5거래일 연속 은봉도 뜨고 난리 났네. 오케이. 싸니까 매수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이 종목은 절대적인 가격으로는 많이 빠졌지만 바닥을 알리는 어떠한 신호도 없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신호는 너무 많아요. 2평선도 역배열이고요. 하락 추세고요. 5일선을 회복 한 번도 못하고 계속 완전히 쑤셔 박는 차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주가는 물건이 아니에요. 4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됐다고 내려면 사면 안 돼요. 4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됐으면 3만 원이 된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해소돼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저가 매수 하시려면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1만 3천 원까지 쑤셔 박습니다. 3만 원 초반대가 싸다고 매수했다가는 완전히 지하실을 보게 되는 그런 형국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위치에서도 매수하면 어때요? 안 돼요. 물론 반등할 수도 있지만 확률상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수익률의 현격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주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한번 볼 건데요. 주가의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은 내가 볼 때는 높아 보이는데도 왜 더 올라갈까?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차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거래일 연속 양봉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양봉이 어때요? 엄청 커요. 완전 급등, 그냥 불꽃을 뽑았어요. 가격으로 봤을 때 이 양봉 저가가 만 원 여기가 2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단 사거래일 만에 주가가 두 배가 뛰었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너무 팔고 싶을 것 같아요. 두 배 먹었으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 위치에서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꺾일 수도 있지만 꺾이는 걸 보고 팔아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가가 단기간에 2만 원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런 데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2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2만 원에서도 심지어 2만 원에서도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본가요? 아니에요. 2만 원에서 왜 매수를 하겠어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런 장대 양봉에 들어온 힘은 엄청난 수급이에요. 그럼 그 강한 수급이 이렇게 2만 원 근처에서도 들어왔다는 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아니죠. 매도하는 사람 엄청 많았지만 매수가 더 강했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2만 원에 산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건 사거래일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1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싸다 사면 돼요? 아니죠. 아까 그 논리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거래일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아까 이제 주가 급락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이유도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추세도 지금 하락인데 주가가 1만 원까지 밀렸다는 건 1만 원에도 심지어 판 사람이 있어요. 1만 원에 판 사람은 손절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았어요. 1만 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왜 팔았어? 아니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판 거예요. 특히 이렇게 장대음봉이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매물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가 매수보다 다 밀어내고 하락힘이 더 강했다고요. 그러면 이 1만 원 초반대에서 대량 매물을 던진 사람은 바보인가요? 아니죠.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매도한 거예요. 힘으로는 9천 원, 8천 원, 7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추세의 힘, 추세의 중요성이 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가는 뭐가 아니죠? 네. 물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고평가, 많이 떨어졌다고 저평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하지 말자. 물론 내가 진짜 매매의 고수면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하셔도 돼요. 내가 기가 막히게 변곡점을 알아서 내가 꼭대기 탁 예측 정확하게, 저점 탁 예측 정확하게, 혹은 내가 그 종목의 비밀 정보를 알고 있다. 아니면 내가 그 종목은 진짜 빠삭하게 공부를 했다. 밤새서 공부해서 내가 마스터다. 뭐 이러신 특수한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주린이분들, 초보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또 추세예요. 추세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하루 이틀 정도만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의 추세는 읽을 수 있거든요. 확률 높은 매매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느 정도만 공부하시면 익힐 수 있는 게 바로 추세예요. 그리고 이 추세만 잘 따라갔을 때는 시장의 어떤 참가자보다도 어떤 참가자에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공부를 또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주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됐다고 해서 싼 게 아니에요. 그게 4천 원, 3천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면 사람들이 만 원짜리를 5천 원까지 떨군 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고평가, 많이 떨어졌다고 저평가는 아닙니다. 추세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상방을 향하고 있는 추세를 주목을 하셔야겠죠. 추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변곡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가장 위험한 거죠. 추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변곡점을 예측하는 것.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누구나 최저점에 사고 싶고 누구나 최고점에 사고 싶다라는 말씀. 전에도 드렸어요. 저는요. 저도 그러고 싶죠. 당연히. 하지만 그건 안 돼요. 신의 영역이에요. 내가 최고점 매도를 했다면 그건 운입니다. 계속 성공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추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변곡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변곡점은 반등을 보고, 꺾이는 걸 보고 매도, 반등 보고 매수. 꺾이는 걸 보고 매도, 반등 보고 매수입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죠.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마지막 내용인데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의 수익은 끝까지 누리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은 손절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기업을 완전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손절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가다가 이제 수급 들어올 때 팔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일반 투자자,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반 투자자 관점. 기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는 손절매가 필요하다.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추세에 순응하고요. 기업이 좋다면 반등할 때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유연한 매매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종목을 분석했을 때 하락하면 팔고 나중에 다시 사도 돼요. 주식의 편리함이 뭐죠? 어느 때건 사고, 어느 때건 팔 수 있다는 것. 부동산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 사고 팔 수 있고. 살 때 계약서 써요? 팔 때 소유권 넘겨요? 아니죠? 그냥 핸드폰으로 띵띵하면 사고 팔고 되죠. 종목 사고 파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닌 것 같으면 파시고. 나중에 이거 판 거 후회되네? 오케이, 다시 사자.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가지셔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추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생기셨다면 좋겠고요. 추세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몇 번만 반복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저의 많은 강의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 기초 강의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제 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시황, 업황, 종목 여러 가지 이슈들,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들 올려드리고 또 제 강의 제가 잘 모아놨습니다. 방대한 양의 강의들 보시면 이해되실 만한, 도움되실 만한, 수익 내실 수 있는 강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